일제에 의한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한 80여 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중이고 좀 더 이런 소녀상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그런 곳들에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소녀상이 세워진 거는 2011년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요집회,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책위원회의 수요집회가 천회를 맞이하면서 그쪽에서 처음 이제 일본 대세관 바로 앞에 소녀상을 세운 게 처음 시초가 돼서 그걸 이제 시작으로 전국에 세워지고 해외에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소녀상의 되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단발머리의 소녀상은 어떤 일제감정기에 자유로 누리지 못했던 할머니들의 심경을 대변한 것이고 할머니들의 발이,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뒤꿈치가, 그러니까 발을 쭉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어도 늘 긴장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현수막에도 있지만 오른쪽 옆자리가 비어있거든요. 이쪽에 앉아서 뭔가 기념사진을 찍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할머니들의 아픔과 그런 고난과 역경을 좀 같이 느껴보자는 의미가 있는 그런 소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80여 개의 숫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고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소녀상이 그냥 각 학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서 좀 더 퍼져 있어야 할 것 같고 더 유동인과 많은 곳,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저처럼 좀 더 젊고 이런 어린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좀 더 널리 퍼뜨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짧은 단발머리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는 소녀상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숙현내집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소녀상이 해외에도 있다고 미국의 글랜데일시에 가장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쪽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소녀상들이 세워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되게 많이 퍼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안부 대책위원회의 힘도 컸고 그 현지에 계시는 한인분들의 도움도 되게 컸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특히나 그쪽에 있는 소녀상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에 어떤 자매 결연으로 인해서 세워진 거라고 하거든요. 일본 단체 압박과 반대로 인해서 그쪽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양민대학살 그걸 알리는 이제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일본의 만행이나 이런 걸 되게 알리신 분인데 그래서 그 위안부 동상이 세워짐과 동시에 그쪽에 이제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도 같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분의 어떤 뜻도 같이 좀 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워싱턴 DC에 이제 세워진 최근에 세워진 내셔널몰이라는 곳에 세워진 소녀상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쇼핑몰 안에 그러니까 그쪽에 야외 광장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다른 해외 교민들이나 혹은 그쪽에 있는 해외에 있는 거주자들이 보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세워지는 이제 그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도 가셔서 직접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에도 소개가 많이 됐고 신문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도 세워졌고 그 다음에 독일에도 소녀상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필리핀도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해서 지금 해외에도 많은 소녀상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 인권유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문제는 시급하게 청산해야 될 정치적 현안이지만 일본 정부는 소녀상의 철거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그쵸 그쪽에서 가장 예를 들고 있는 게 빈 22조 2항이라는 협약인데요. 그게 뭐냐면 대사관의 어떤 품위를 해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반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세운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의 어떤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소녀상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일본이 했던 행적이라든가 지금 할머니들의 어떤 고통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에 되게 많이 소개되신 그 어떤 할머니가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배에 문신이 새겨지고 그 일본인들의 어떤 강압적인 행태를 겪으셨던 할머니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그런 협약이 지금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과연 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소녀상도 그렇게 좀 일본의 반대로 인해서 철거될 뻔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필리핀 소녀상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건져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반발이 되게 심했는데요. 필리핀 현지인들의 도움도 되게 컸지만 이거는 필리핀 두테르테의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아예 원천 차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철거되지 않고 아직까지 현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저희와 같은 역사를 같이 겪은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필리핀도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때 징용됐던 여성분들이 천여 명이 넘고 꼭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숫자만 해도 백여 명이 넘고요. 하지만 남아있는 숫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적다 그래요. 손에 꼽을 정도고 그래서 필리핀 차원에서도 어떤 대단한 움직임과 그런 반발적인 대책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잘 해주지 않는데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는 덜 신경 쓰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돌아가실지 모르고 우리가 역사의식을 더 잊거나 앞으로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그런 반발이나 그리고 안아무이나 태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 철거의 요구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피해자 중심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바로 며칠 전에 또 김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매번 이렇게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넉넉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헐리우드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까지 퍼진 미투 운동이 있어요. 나도 당했다라는 각종 성추행 관련 그런 운동인데요. 그게 SNS로 퍼져서 되게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위안부 문제도 어떠한 해시태그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퍼져나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어디 좀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는 굉장히 뭔가 뿌듯해하고 좋아하면서 정작 저희 서울 곳곳 그리고 전국 곳곳에 새겨진 소녀상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곳에서 앉아서 좀 더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취미가 달리기인데 그 달리기 모임에서 독립문과 광화문 이쪽 일대를 달리면서 태극기를 들고 달리면서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기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위한 모금 행사도 열거든요. 뭔가 어떻게든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는 올해도 산티아고가 아닌 또 다른 곳에 가서 위안부 알리는 활동을 좀 하려고 해요.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때도 이걸 떠나는 데 있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때가 돼서 그리고 해외의 친구들이 좀 더 이걸 알 수 있을 때가 된다면 할머니들이 더 이상 정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도록 이거를 해외에 알릴 생각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제가 아이를 낳아서도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